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 네, 저는 롤렉스에서 빠져나가서 먹으면 좋겠지요 와, 제가 식사에 먹어서 먹어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소한 식사에 맞게 먹을 수 있어요 계란 계란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, 이 뱅뱅은 아주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더 맛있어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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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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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